안동소주의 세계화를 위해 제조업체별로 제각각인 병 디자인을 하나로 통일하는 작업이 추진되고 오는 11월쯤 디자인이 공개될 예정입니다. 경상북도 주도로 구성된 민관학 TF는 공동주병 시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11월에 공개하고 도지사 품질 인증 규격에 맞는 안동소주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. 현재 안동에서는 9개 업체가 안동소주를 생산하고 있는데 업체마다 다른 병 디자인을 사용 중입니다. 경상북도는 2026년 안동소주 수출액 40억 원을 목표로 안동소주 세계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